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 유인균 발효 전시회 6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여러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유인균 발효 식초, 이거는 꽃입니다. 꽃을 가지고 발효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종류만 해도 250종류입니다. 250종류를 발효를 해서 꽃 발효 식초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유인균으로 발효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유인균으로 발효 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균으로 발효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었고 유인균으로 발효 액젓, 멸치 액젓을 만들었고 전통 간장,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던 그 전통 간장을 재현을 했습니다. 커피, 유인균으로 발효 커피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를 재현을 했습니다. 유인균 발효 식초는 수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300가지, 400가지가 돼 있습니다. 또 유인균으로 발효 생식을 만들었습니다. 유인균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년 동안 계속 연구만 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유인균 발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유인균 발효를 여러분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유인균 발효 전시회 올해 부산에서 6회째, 여섯 번째 일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열리기를 저희들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시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여기에 출시된 여러 가지 유인균 발효 제품들 이건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한 겁니다. 상상도 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곳이라도 저희들이 사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시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려가지고 농가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2차 제품을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2차 제품은 바로 발효입니다. 우리 조선들이 이 발효의 세계적인 명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물려주신 발효 문화 이걸 우리 호술들이 잘 사용해서 좋은 발효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6회 유인균 발효 전시회에서 임환석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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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